그댄 나의 챔피언 너와 나의 챔피언 이런거 있잖아 요거? 이쁘게 그런거 있잖아 우리 하던거 우리 함께 외치면 승리하리라 야 뭐야 야 빨리 빨리 나와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보면서 통화한다 KTF 영상전화 월드폰 뷰 KTF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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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쭉쭉쭉쭉쭉 날씬하게 당신의 간절함을 이 한병에 미에로 하이바 현대학품 제 차는 잘 안타요 기사님이 운전하는 큰 차를 타죠 제건 꼭 필요할 때만 안전하게 살살 근데 이게 다 할인이더라구요 살다보니 이런 할인도 다 받네 소민씨의 생활에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 KB 소내보험 다이렉트 모바일로 또 아꼈어 택배 왔네 엄마 아 노래잖아 양세차 아 내가 지금 가고자 안심하고 택배를 받고 싶다면 GS25 반값 택배 택배 GS25에서 보내고 GS25에서 회차 효율에 받는다고 역시 GS25 반값 택배 결제해주세요 깎아주세요 계산해주세요 깎아주세요 결제해주세요 깎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깎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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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가격 깎아줄 수 없다면 택배비를 깎아주자 GS25 반값 택배 물건 팔렸나요 아직요 거래 가능합니다 저 고등학생인데 학생할인 없나요 프로필이 학생이 아닌가 제 게임몬이랑 교환 가능? 3만원씩 사도 되나요? 그럼 일주일만 빌렸어요 4달러 4달러 깎아주세요 대체 어디까지 깎을 생각인데 중고가격 깎아줄 수 없다면 택배비를 깎아주자 전국 최저가 택배 GS25 반값 택배 휴일해도 된다고? 역시 GS25 반값 택배 깊은 밤 유혹의 템테이션 가슴속 하트를 자극하는 환상적 케미 야식의 징다우지 격이 다른 야식의 즐거움 징다우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나감자탕 맛나감자탕 운명의 데스티니처럼 다가오는 소프트하지만 부드러운 이 향기 위티비어 하나 더! 너무 맛있다 이것은 적이 다른 산뜻함 칭따오 형부 찾을 수 있을까? 왜? 없어! 아 어떡해 포기하지 마라 어떡해 또 왔어 맞지 마 저한테 저기 저기 자세히 올라갈게 여! 여긴 아직 있대! 아따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주세요 리틀 플렌즈도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있어야 진짜 크리스마스 뿌려먹고 밀어먹고 뽑아먹고 크리스마스니까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욕심내자 베스킨라딘스 예뻐! 안녕하세요 정수민입니다 예전부터 연예인 사이에서 유명했던 미구아라의 모델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항상 연기자들은 카메라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잡티나 기미가 보이면 너무 속상해요 그럴때 망설이지 말고 울트라 화이트닝 앰플 선택해보세요 크리스마스 제품이 되실겁니다 비니샤크의 미구아라 울트라 화이트닝 앰플 더 함께 통지도가 되어보세요 감사합니다.